경찰기관은 보통경찰기관이 있어요 그럼 보통경찰기관이 있으니까 요거 반대에는 무슨 경찰기관이 있겠어요 특별경찰기관이 있겠죠 특별경찰기관 그럼 보통경찰기관은 또다시 세가지로 나눠요 자 관청이란 말에 나왔네 관청은 보통경찰관청이 있고 보통경찰관청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요런 문구들이 나오면은 이 흐름을 알아둬야만 풀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과 비교되는 특별경찰관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보통경찰관청은 경찰청장 지방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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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바로 이제 일반경찰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경찰 흔히 말하는 육경 육경 보통경찰관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번에 이제 다시 이제 환원이 됐죠 이제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다시 이제 해양경찰로 다시 환원됐어요 뭐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정책결정을 하려면 좀 신중하게 해야되는데 이게 갔다 왔다 인천에서 저기 세종으로 갔다가 세종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2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돈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구성원들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게 참 그런 게 있죠 어찌 됐든 해양경찰청장 여기를 해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해양을 말하면 이거는 여기는 해양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자 봐보세요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 심의의결기관이죠 법문사 그 다음에 치안행정 시도지사 소속가의 치안행정 협의회가 있죠 자문임 자문기구 그 다음에 경찰 집행기관이 있어요 이 경찰 집행기관도 보통경찰 집행기관이 있고 특별경찰 집행기관이 있단 말이죠 그럼 보통경찰 집행기관은 그 육경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90 1996년 이후부터 해양경찰과 일반 육경경찰은 비경찰화된 거예요 분리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육경 일반경찰의 순경부터 치안총강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육경이 아닌 나머지 해양경찰을 해경을 필두로 해서 육경에 해당되지 않는 혼병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특별경찰 집행기관이라 그래요 특별경찰 집행기관 그쵸 그 다음에 특별경찰 집행기관이냐 그 다음에 특별경찰기관이냐 용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개념 파악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 특별경찰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봅시다 협의의 행정경찰 자 이 협의행경경찰은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바로 뭐 된 겁니까 비경찰화 된 거예요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을 문제를 그냥 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얘기합니다 객관식 문제는 이론적 배경이 되지 않고 객관식 문제를 바로 들이대면은 그거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그게 효과가 있지만은 그대로 시험에 안 나왔을 때는 고생한 거에 비해서 결과치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어떤 객관식 문제는 단순히 답만 외워도 단순 암기는 통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여러분 배경적인 지식을 꼭 알아두시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공부 방식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한 문제가 막 한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두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 막 열받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쉽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풀어나간 문제일수록 실전에서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공부할 때 수험 공부할 때 정말로 문제가 아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막 잔학계나 스트레스 받고 잔학계나 막 이 문제가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자꾸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배경적인 거 좀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면 절대 안 틀려요 그런 문제를 왜 그만큼 시간 투자를 했고 그만큼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푸실 때는 왜요라는 것을 꼭 붙여야 돼 왜 이게 답이 되지 왜 이게 답이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답이 되지 외우면 되지 아웃 그렇게 공부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공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풀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뭐 이 경찰학 개론이 됐든 실무종합이 됐든 수사가 됐든 공부하시다가 어떠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어떠한 이론이 어려운 게 나오면은 도저히 내가 찾아볼 수도 없겠고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의하세요 제가 모르면 밤낮을 세서라도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다가 항상 어려운 거 있으면 제 카페에다가 질의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제도상 경찰이 아닌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의 고유 업무를 행하고 유사시의 경찰 업무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 산림청 산림청 산림경찰 위생경찰 무슨 경찰 공물경찰 무슨 경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경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경찰이 아닌 그런데 유사시의 경찰이 업무 도와주는 거 유사시의 경찰 업무 도와주는 거 안정질서 유지시키는데 일반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들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공무원이잖아요 맞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협의행경찰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특별경찰기관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경찰과 연관된다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위수사령관이라든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경찰까지 다 진두질을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유사시의 이런 사람들을 특별경찰기관이라 그래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봐보세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객관식을 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잘 그 연습장에다가 잘 요거를 제가 정리해드린 거를 정리해놨다가 계속 연습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되게 객관식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